아니, 이거 50년만 더 잘 되래, 고생 많아. 30년만 더 잘 되래, 고생 많아. 그러니까요. 언제요? 아니, 좋아. 아깝다, 형님. 나 하십시오. 다 왔습니다. 그게 이제, 이 국가에는 대한무치네. 대한무치네. 그래. 그래. 다 왔으니까, 지금 왜 안 가십니까? 아니, 아직 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, 아직 안 오는 거예요. 아니, 무슨 문제인가요? 무조건 왔죠. 형님 오시는 분. 형님, 아마. 구장님 오셨고.